저거 씻었잖아 몇 번 씻었지 콩나물? 두 번 그치 두 번 씻었지 엄마 두 번 씻어줘 콩나물로 두 번 씻었어? 응 진짜 잘 먹는다 네 번 씻은 거 아니고 네 번 씻은 거 아니고? 고기 더 줘 고기 더 달래 내일 아침에 줄게 소아 너무 많이 먹은 거 같아 할머니 고기는 있는데 콩나물 다 먹고 자자 그러면 좀 이따 한 시간 있다가 먹어 요거 소아 다 대란 대란 보고 응 자 자 rotation 이봐 소아 응여기 있잖아 고기 많지? 응? 내일 먹자 소아파야 먹고 또 줄게 먹고 또 vrai 오우 기분이 좋아요? 참기름 젓갈티집 진짜 잘한다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